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스조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6년 9월 학평 1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두 집합 A, B가 있어요. A를 봤더니요. 다 알려줬어. 얘 부등식 푸는 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B로 봅시다. 어허이, B를 봤더니 안 알려줬네요. 그래서 우리 B는 일단 우리의 고민 대상이 될 것 같고 두 가지의 힌트가 등장을 했죠? A랑 B를 그냥 다 합쳐줬더니 다 알려줬어요. A랑 B에 겹치는 걸 봤더니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려준 거 먼저 다 체크한 다음에 얘만 나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려준 거부터 먼저 다 풀어보자고, 부등식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알려준 거부터 다 부등식을 풀어주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A를 알려줬죠? 그래서 A를 봤더니요. x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의 꼴이잖아요. 그래서 얘 인수분해 때리니까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얘 마이너스 4랑 1이죠. 따라서 작다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의 꼴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를 봤더니요. 알려준 게 A 합집합 B를 알려줬어요. A 합집합 B가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래. 그럼 얘 인수분해 때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럼 얘의 해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의 형태가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칸 하나 남았죠? 마지막 칸 하나, 세 번째. A 교집합 B에 관해서 알려줬고요. 걔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래요. 그럼 얘 인수분해 때리시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작다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는 거야. A를 기준, 확실한 거 A잖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B랑 합한 거랑 겹치는 걸 알려줬어요. 얘를 우리가 좀 조리 있게 조합을 하면서 B를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여기서 이미 나왔어. 이미 나왔습니다. A는 마이너스 4에서 1이잖아. 그럼 새로 생긴 숫자들을 보는 거야. 여기서 3이 생겼죠? A에는 3이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생겼지? 그러면 B는 3이랑 마이너스 1을 해로 갖고 있는 꼴일 거라고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 사실. 근데 우리는 한 번만 수직선 그려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수직선 그려봅시다. 두 번째 단계에 이제 비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A가 마이너스 4에서 1까지예요. 마이너스 4에서 1까지가 A였다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그럼 교집합이라는 게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B는요. 마이너스 1에서 이런 식으로 같겠지, 일단은. 그래야 여기 부분이 겹칠 거 아니야, B가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3까지가 합집합이래요. 마이너스 4부터 3까지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얘는 쫙 가다가 어디에서 떨어져야 되겠어? 3에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겹치는 게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는 거고. 합집합이 마이너스 4에서 3까지가 될 거 아니야. 아, 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한번 추론을 해봤는데 원래는 그냥 보이셔야 되는 거라고요. 새로운 숫자 등장하면 걔는 B에서 나왔겠지. 아무튼 우리 B, B의 해를 구했고요. B의 해는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잖아요. 그럼 우리 얘의 인수분해된 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의 형태였을 거고 전개 때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끝난 거 맞습니까?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까요. A는 얼마? 마이너스 2였을 거고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이었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시킨 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시켰고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새로 생기는 수급 우리가 아는 거 있지? 아는 거 기준으로 해서 새로 생기는 부분, 숫자들이 있잖아. 걔가 우리가 모르는 집합의 부등식의 해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 원래는 끄집어내서 수직선 안 그리고 바로 여기로 넘어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감사합니다.